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저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가져온 로우지의 뮤직비디오 오반오이라는 이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링에는 랩냐람 그 크루의 멤버인 것 같아요. 테리 제이가 피처링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아요. 가사를 해석을 해보니까 일단 오반오이를 구글번역에 해석을 하면 오마이프렌드라는 뜻이었고 스쿨라이프 속에서 그려지는 그 릴레이션쉽 인간관계 약간 이런 것들이 있죠. 별별 친구들이 다 있잖아요. 뭐 여러가지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로우지의 팬이기 때문에 항상 이 래퍼의 음악이 새로 업로드 될 때는 기대감이 있고 항상 믿어요. 좋은 음악들을 워낙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지와 테리 제이가 함께한 오반오입니다. 야오 켈레스 게렌트윌 얍! 아유 엔조잉 왓츠 마이 비디오? 헤비 스틸렐라 섭스프라이브 투 마이 채널? 언제나 학급에는 저렇게 자는 친구들이 있죠. 오랜만에 트렌디한 걸 가지고 왔어 하하하하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약간 재즈한 느낌도 나면서 트렌디한 비트에 또 랩을 할 때는 또 곧 잘 해요. 오우 저 티셔츠랑 바지가 약간 스쿨 유니폼처럼 돼 있나보다 하하하하 한국 고등학교 교실에도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틱톡 댄스는 또 틱톡 댄스를 추는 어린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하하하하 에이 에이 되게 보면 여기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약간 거리가 먼?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인 것 같아 보여. 하하하하 야 포커도 하고 아주 막 가는 교실이네? 오우 오우 하하 테리제이라는 이 친구도 저는 몇 번 랩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 스타일리쉬 한 것 같아 에이 아니 왜 이렇게 다 이 크루는 다 래퍼들의 톤들이 되게 안정돼 있지? 에이 오우 호호호 어 지금 라임이 막 폭격기에서 미사일 쏟아내듯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 들으셨어요? 미쳤는데? 에이 하하하 어 두 사람의 콤비플레이가 되게 좋다 코카콜라 오케이 하하하 고등학교 교실이라기보다는 한국의 대학교 힙합 동아리 방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유니폼 유니폼 샵인가 보다 재밌다 이 뮤직비디오도 후반부에 그 스낵을 씹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악기소스로 사용해 가지고 마무리하는 거는 진짜 참신했어 최근에 제가 로지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때 이제 칠한 바이브의 칠합 음악들에 대해서 막 이제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런 곡들을 업로드를 했으니까 즐기고 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또 트렌디한 바이브의 곡을 가지고 오니까 또 느낌이 신선한 것도 있어요 어 그리고 전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테리제이라는 이 래퍼 있잖아요 어 아까 라임을 그냥 막 미친듯이 몇 개를 사용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미쳤어요 어 완전히 그냥 한 마리 치타처럼 그냥 미쳐 날뛰는 것 같았어 그리고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배경들도 뭐 힙합 뮤직비디오 일반적인 것들이 아니고 이렇게 스쿨 라이프로 보여주는 거라서 거기에서 오는 신선함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채널에 올라오는 뭐 비디오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획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영상들도 리릭 비디오라도 굉장히 뭐 오디오 비주얼이라도 굉장히 영상을 감각적으로 잘 찍는 것 같아 진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샘솟는 그런 유튜브 채널인 것 같아요 아 참 이게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뭔가 영상적인 아트웍에 대한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좀 기발한 프레쉬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집단인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much more video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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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